왜 던지세요? 다람쥐같이 생긴 조그만 동물을 손에 쥔 채로 하늘 위로 던집니다. 생각보다 너무 높이 던지는데요.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계속 던집니다. 이 정도 높이로 던지는데 괜찮을까요? 떨어지려고 하자 하늘 위에서 팔다리를 쭉 펼치는데요. 옆구리에 마치 날개 같은 게 있습니다. 다행히 높은 하늘 위에서도 안전하게 주인의 손으로 날아오네요. 슈가 글라이더였네요. 꼭 하늘 위로 안 던지고 땅에다가 던져도 주인에게 다시 총총 잘 뛰어옵니다. 슈가 글라이더였네요.